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경제와 얼마나 닮았을까요? 박형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20년 전에 일본 모습이 현재 한국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게 최경환 장관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말하기 전에 잃어버린 20년이 어땠는지 정말 비슷했는지 이거 먼저 좀 알고 싶네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 45년부터 60년대 말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기록했던 성장률이나 중국이 최근 한 20년간 기록한 성장률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70년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그플레이션 위기를 겪으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한 4%대로 둔화됐고 80년대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그 이전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둔화됐지만 일본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 이제 44%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기억하실 텐데요. 미국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본이 치고 올라오니까. 일본이 이제 앞으로 미국 gdp를 능가한다든가 일본이 돈이 많아지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사들이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2의 침공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심을 굉장히 높였던 시기가 80년대인데요. 이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86년에서 90년대에 워낙 경제 대국으로서의 어떤 성장 전망이 강해가지고요.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한 1만 정도 지수가 됐었는데 4년 사이에 3만 8천으로 급등합니다. 거의 4배 수준 가까이 된 거죠. 니케이지수라고 하면 증시 같은 거죠? 네.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니케이지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4배 가까이 급등하게 되고요. 부동산 경기도 이제 초호황을 누려가지고 그 사이에 같은 기간에 이제 가격지수가 부동산 가격지수가 3배 정도 급등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갑자기.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1991년도에서 갑자기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요. 동시에 이제 니케이지수도 폭락하게 되는데 이후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올랐던 걸 다 이제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8천선까지 후퇴했고요. 부동산도 이제 한 5년에 걸쳐가지고 그 이전 상승하기 이전 수준으로 이제 폭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연평균 한 1.5% 2000년대는 연평균 0.5% 그래서 지난 20년 평균이 한 1% 정도의 아주 저성장을 기록하게 됐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90년대 1.2% 2000년대는 마이너스 0.25%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저성장에 저물가 해가지고 이제 장기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였죠.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인 장기 불황. 그래서 뭐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L형으로 가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1번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성장에 저물가. 지금 퍼센테이지로 들어서 잘 모르시는 느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물가 성장률을 3.7%로 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고 노동계 재계 모두 이제 그 수치를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당시 90년대 일본 연평균 성장률이 1.5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동산 거품이 91년에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침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처음에 이제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10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좀 회복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2000년도 중반에 약간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2008년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다시 또 침체해가지고요. 결국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됐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원인하고 좀 장기적인 원인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전형적인 붐앤버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품 투기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꺼지면서 그 충격의 여파로서 이제 경제가 침체하고 이런 이제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현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 다시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단지 투기의 문제 그러니까 투기 거품이 생겼다 꺼진 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산업이라든지 경제 구조적 문제로 이걸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투기 거품과 거품 공개 때문이었다면 장기적인 것은 어떤 산업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는 어떤 사이클인데요. 그러니까 2차 산업 위주로 20세기 이제 중반에서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2차 산업 제조업이죠. 주로 제조업 강국으로서 일반이 일본이 쭉 팽창하면서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서 이제 제조업의 캐치업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따로 잡기를 하는 데다가 일본 내에서 이 제조업 가지고서 더 이상 성장 모멘톤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고요. 더 구조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인구학적 문제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학적 문제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갖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gdp하고 1인당 gdp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생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건 1인당 생산 곱하기 생산 인구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제 두 가지 변수 그러니까 부가가치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생산 인구를 많이 늘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본이 이제 1인당 부가가치 자체는 뭐 이렇게 축소되거나 정태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생산 인구의 축소 상대적인 축소 이 문제가 일본이 심각하게 겪습니다. 일본의 고령화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왔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 초고령화 이 과정을 겪은 나라라고 지금까지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령화는 이제 65세 인구가요 인구 전체에서 7%를 차지하는 그 시점을 고령화에 진입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배가 되는 14%를 고령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한 20% 정도가 되면 이제 초고령화라고 하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30%에 돌입하면 초초고령화. 초고령화. 초초고령화. 뭐라고 표현하기 못하죠. 하여튼 초고령화를 훨씬 넘어서는 이 수준인데요.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24년 만에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를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이미 지금 보니까 2000년대 말에 20%를 돌파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30%를 돌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요. 젊은 세대죠.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돼서요. 그들은 또 늘어난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의구까지 있으니까 그만큼 또 생산력과 관련돼서 생각할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경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이런 인구학적 변화에서 축소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구조적으로 제조업 팽창이라고 하는 게 한계에 부딪히면서 주로 이제 서비스업종이 팽창할 거 아닙니까? 상대적 비중이. 그런데 서비스업종이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지만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용 창출에 좀 한계가 있는 제조업에 비해서 좀 산업들이 많죠. IT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IT 문제가 지금 거론됐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아시다시피 이제 소니라든지 여러 가지 IT업종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휴대폰 사업이라든지 디지털화되는 이 단계에서 약간 이제 뒤처지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떤 산업구조의 어떤 제한 이런 문제가 일본 경제성장이 정체에 빠지는데 어떤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랑 어느 부분이 비슷한가를 따져볼 차례인데 보니까 단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와 거품. 그 부분은 우리도 뭐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97년도에 부동산이 많이 꺼지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잘 극복을 했었죠. 이거는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이게 뭐 거품이다 할 정도는 아니죠. 다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라고 부를 만한 소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중상류층 그러니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떠받치고 있어서 붕괴까지는 안 가는. 그리고 붕괴한다 붕괴한다 이런 경고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중상류층의 소득에 큰 문제가 안 생기면 부채가 많더라도 이제 꼭 붕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소지는 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더 심화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제 뭐 경착류은 아니고 연착류 비슷하게 가는 건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 일본하고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위기는 터져봐야 아는 거니까 비교할 수 없는데 경제 아까 처음 이제 구조적인 경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시스템적 문제를 좀 바라보면 그거는 좀 많이 비슷해 봅니다. 우리도 이제 그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20년 격차를 가지고서 경제성장률을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요. 2000년대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일본의 어떤 80년대 경제성장률하고 비슷하고요. 2010년대 지금 들어서서 경제성장률 보이는 게 일본이 90년대 경제성장률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추세와 좀 비슷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아까 이제 인구 확정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문제가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심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빨리 고령화 초고령화 이 과정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를 갖다가 24년 만에 돌파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활동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일본이 90년대 80년대 90년대 겪으면서 직면했던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문제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캐치업했다면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캐치업해가지고 인프라 성장이라든지 제조업 가지고서 이렇게 팽창하던 그런 성장 모멘트는 거기서 찾던 시기는 지났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비슷한 게 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럼 정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본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우리가 맞게 될 최악의 경우 우리가 맞게 될 잃어버릴 10년 또는 20년보다 그래도 좀 낫다라고 보여지는 점이 그래도 일본은 내수시장. 네.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고 일단 내수시장 좋고 그다음에 아까 생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1인당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것. 그래서 일종의 노동의 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보다 좀 뛰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이제 수출 이걸 무역 흑자 이런 걸로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는데요. 그런데 규모가 워낙 커서 그런 거지 상대적 경제에서 상대적 비중을 보면요. 우리나라만큼 무역 의존도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 이야기하면 수출과 수입의 경제성장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이제 몇 퍼센트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00%인데. 그러면 저거도 왜 풍이 없겠네요. 네. 내수가 굉장히 단단하죠. 더군다나 이제 일본 국가 부채 그러니까 정부 부채죠. 정부 부채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한 250% 정도 되는데요. 돈을 하도 많이 풀어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경기 부양한다고 계속 풀어서 그런데요. 근데도 멀쩡한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를 대부분 내부에서 다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90% 정도가 내부 은행하고 개인들이 일본 정부의 국채를 사주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돈이 빡 나가가지고 갑자기 나가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네요. 시청할 일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는 달리 이제 외풍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본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진다면 일본보다 더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경환 장관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한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처방을 한 진단을 한 건 맞는데 처방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처방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게 구조적인 부분을 건드린다기보다는 단계 부양책 위주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전반적인 진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내수 확대, 민생 안정, 경제 핵심 이런 큰 틀의 이야기들은 맞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처방을 보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오래 떨어질 것 같은 GDP 성장률을 투입을 해서 올려보겠다. 그래서 원래 한 3.9%에서 4.1%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게 3.5%까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정부가 돈을 쓰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을 쓰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린 처방을 보면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내려갈 것 같은 부분을 좀 메꿔주겠다 이거에 좀 가깝고요. 그 이상은 아직은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짜리 부총리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치적인 일정이 있으셔서. 그렇죠. 그래서 좀 단기적인 부양층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추후에 내는 경제정책에서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박형준 연구원님 그동안 굉장히 쉬운 설명과 이해를 돕는 그런 화법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소외 같은 거. 한 두 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언제 한 번 또 찾아뵙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자꾸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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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